종 썼다 종 썼다 쌤 쌤 쌤 쌤 쌤 아 선생님 해놓고 간다 해라 알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저런 문화가 학교에 남아있네 선도부가 왜요? 저런 게 바로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중에 하나죠 애국조례, 차렷, 경례, 복장검사, 두발검사, 교문지도, 주번제도 같은 이런 게 다 일본식 군대 문화로 학교에 남아있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네요 올해가 또 3.1운동 100주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학부모연대와 부산교육계가 나서서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일제 감독님도 아닌데 학교에 그런 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있나요? 모르셨죠 알고 보면 진짜 깜짝 놀라실걸요 최근에 가장 핫하게 청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과입니다 교과? 이미 광주나 울산 지역에서는 친일 작곡가가 만든 교과를 부르지 않기로 하고 새로운 교과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는 친일파 안용백의 동상이 학생들이 매일 등교하는 정문 앞에 아직도 버젓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안용백은 일제강점기 때 총독부 관리였고 총독부 기간지의 창시개명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정책을 찬양하는 글을 기구했던 인물입니다 학교에서 쓰는 단어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교감, 교육감에 들어가는 감이라는 말도 교사를 감시한다는 뜻이래요 최근 논란이 중심이 되었던 유치원이라는 이름도 일제 잔재입니다 와 진짜 많은 것들이 남아있네요 1897년에 일본인들이 자기 자녀들의 유아교육을 위해 부산에 세웠던 유아학교 이름을 부산 유치원으로 처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럼 이쯤에서 또 생각나는 학교 명칭이 있죠 힌트 드리자면 지금은 안 씁니다 제가 6학년 때 바뀌었죠 국민학교죠 딩동댕 맞습니다 국민학교라는 말은 천황에서 충성하는 황국신민이라는 뜻이래요 그걸 초등학교로 바꾸는 데만 무려 51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와 진짜 오래전에 청산되었어야 할 일제 잔재들인데 이제라도 좀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멘